저희 판매들은 이비인후과용 진료 장비와 HD 카메라 시스템을 제조하고 출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용 진료대, 이비인후과용 환자용 의자, 영상장비, 그리고 호흡기 치료니들을 제조하고 있고요. 지금 50개국 이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비인후과용 이외의 소아과용 진료대와 소아과용 의자를 출시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K 장비를 출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효과미나 해상도가 높아졌고요. 올해 내로 인증을 받아서 해외로 수출할 예정입니다.